커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커플들 다시 한 번 소리질러 볼게요. 커플들 소리질러요! 오케이. 옆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무대에 함께하시면 더욱더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두은 서진실씨가 들려줍니다. 사랑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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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박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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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앞에 찾아온 그대 모습은 어찌 그리 온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내 마음에 품은 그대 모습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그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그건 내 사랑 예 이리 보아도 저리 보면 아무리 봐도 내 사랑 이리 온 나라 무알먹을 암해도 넌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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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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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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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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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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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렇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 이렇구나 아마 또 내 사랑 박수! 내 마음에 품은 그대 모습은 이리 보아던 내 사랑 그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그건 내 사랑 이리 보아도 자리 보아도 아무리 봐도 내 사랑 이리 오너라 헛고 놀아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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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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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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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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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리 보아도 자리 보아도 아무리 봐도 내 사랑 이리 오너라 헛고 놀아 암해도 넌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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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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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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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다 같이 소리 틀어! 이리 보아도 자리 보아도 아무리 봐도 내 사랑 이리 오너라 헛고 놀아 암해도 넌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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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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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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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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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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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리 보아도 자리 보아도 내 사랑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억스의 보컬을 맡고 있는 배두훈 저는 서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국악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네. 그럼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야 되는데 뭐 어떤 그런 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맘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고요. 저희 국악을 즐기실 때는 추임새가 있어요. 국악에 추임새가 있는데 뭐가 있죠? 네. 추임새는요.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잘한다! 좋다! 좋다! 멋있다! 아우 좋네요. 네. 굉장히 많이 있네요. 추임새가. 정말 멋진 분들이신데요. 배두훈 서진실씨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청해드릴 수 있겠죠. 어떤 곡이죠?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도 커플분들을 위한 곡인데요. 오늘 커플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고요. 커플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기회 꼭 잘 잡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원 가는 길이라는 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깊은 산을 넘어서 세종일의 신경이에요. 아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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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